역시 가스버너랑은 갬성 차이가 있어요 이제 허기를 좀 달랬으니까 갬성을 좀 충전하는 그런 의미로 아 근데 손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이게 그 뭐라고 하지 방열되는 장갑 꼭 구입하세요 뜨거워요 와 이게 되게 노릇노릇하게 됐는데 아 이게 보이는 좋은데 아 뜨거워 너무 뜨겁다 와 갬성도 좋고 고기도 좋은데 너무 뜨거워요 와 이거 장갑을 다음에는 이거 좀 구매를 해야겠네 아 뜨거워 이거 그냥 여러분들 웃으라고 제가 설레발 튄거고 사실 저는 뜨거운거 되게 참아요 아 둘 장난 아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확실히 다른 맛이에요 맛이 달라 하나 іш mesmo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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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우리 уль